장안 어린이 도서관이 6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성인 12명을 대상으로 한 가죽 카드지갑 만들기 수업이 열립니다.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2명을 대상으로 가죽 곰돌이 키링 만들기 수업이 운영됩니다. 수강료와 재료비는 모두 무료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.